네 수험생 여러분 29번 테마입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의 개념 및 유형인데 이것은 시험에서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다음 중 양도소득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해가지고 과세 대상과 앞선 테마의 과세 대상과 양도의 유형을 묶어서 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과세 대상과 양도의 유형이 아니면 합쳐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 여러분 변호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니까 양도소득세, 양도의 유형인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한테 누가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냐?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이전이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사실상 유상이전. 사실상 대가를 반드시 받고 유전할 때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양도는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로 봅니다.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는 경우에 하나는 다 그러면 틀려요. 등기 이행 안 했어도 사실상 이전하면 양도로 보고요.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것은 양도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양도 담보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채무자가 사양 수익하죠. 변직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 알았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 담보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보시면 다시요. 가별한 사람이 있고 우리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양도 담보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는 재봉틀 판례로 공부했죠.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 재봉틀을 굴려서 한 집에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재봉틀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근데 이 어머니가 여전히 재봉틀을 사용 수익 굴려요. 자 그런데 변직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맘대로 알았어요. 이런 게 양도 담보 계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자산을 담보로 갑이 을로부터 금전을 대어봤습니다. 금전을 대어봤고. 그러면 대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고 그 다음에 을 채권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전히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자산에 대해서 갑이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보면요.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여러분 보세요.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권한, 그 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한, 이렇게 3개 걷는 권한으로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한 이렇게 3개 걷는 권한으로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돼 있잖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수익을 해요. 그런데 양도담보 계약은 변직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이 전합니다. 이게 양도담보 계약입니다. 그래서 갑에서 을로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사실상 이전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수익해요. 변직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처분권만이 전하니까 이 갑에서 을로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 변직에 대해서 돈을 갚았어요. 그러면 담보 사유 소멸돼서 다시 처분권 갔던 거 채무자로 옵니다. 이때는 양도에 당하지 않아요. 머릿속으로 갔던 거 다시 온 거니까. 변직에 돈을 갚아서 담보 사유 소멸로 인해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는. 그런데 변직에 되는데 돈을 안 갚아요.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것을 매각합니다. 채무불행 등이 새로.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론은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단 채무불행 등의 세를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당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는 반드시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죠. 무상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할 때는 다른 거 없어요.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지.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지. 그냥 이전하는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합니다. 결론이요.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의 양도가 뭐냐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신다? 사실상 유상이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에 해당하는 유형과 해당하지 않는 유형이 나오는데요. 섞어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요.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이전하는지 측면에서 봤을 때 매매해서 매도. 당연히 양도에 해당합니다. 교환이요. 금전이의 재산권사로 맞바꾸죠. 값소유 A건물 을수피토지. 상대방 거 주고 자신의 것을 이전하고 상대방 부동산을 받죠. 상대방 거 받고 내 거 이전하니까 대가 받고 이전하죠. 사실상 유상이전입니다.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세가 모두에게 양도속세가 과세일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법인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출자자가 있고 설립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출자자가 부동산으로 현물출자합니다. 소유권 이전하죠. 대가를 받는데 무슨 대가를 받아요? 설립회사로부터 주식, 신주, 배정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출자도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 이런 것도 판례 내용도 하나 알아주세요. 갑은 토지를 출자하고 을은 자금을 출자해서 공동으로 부동산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갑의 토지출자도 양도를 봅니다. 참고적으로요. 자기 회사, 1인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대가한 게 없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조합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자기 지분만큼은 아니고 자기 지분 초과부원에 대한 조합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런 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봅니다. 결론은 법인의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양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대물변제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대물변제. 이런 구조입니다. 대물변제는. 보세요. 여러분들. 대물변제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인데 갑이 을한테 2억 원, 금전 2억 원을 대여했어요. 돈을 빌려줬습니다.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고 을은 채무자입니다. 변제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네요. 그래서 마침 2억 상당의 부동산을 이 부동산을 변제에 가름하여 변제에 가름해서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그러면 양도수의 대상물건이 사실상 이전이 됐습니다. 대깔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깔받느냐. 부동산을 변제에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함으로 을은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뭐하게 됐어요? 면하게 됐잖아요. 대여금 채물만은 대깔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지금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물건을 이전하는 거 양도에 해당하고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대상물건을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혼할 때 어떤 여자가 헤어지면서 전남편한테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 위자료 지급 채물만은 대깔받고 이전했으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하여 이전합니다. 단은 근데 면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혼할 때 양도 숙세 대상물건도 주면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왜? 위자료 주는 것만은 올해도 오래 죽겠는데 생각이나 해야 되잖아요. 다만 근데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으로 취득 원인을 기지하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 몫 내가 찾아간 거잖아요.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인데 내 몫 내가 찾아갔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위자료 지급 채물만은 대깔받고 이전하니까 역시 양도에 해당하고 조세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부동산으로 물납합니다. 소유권에 해당하고 대깔받는데 무슨 대깔받습니까? 조세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 판례와 소득세 기본 통치에 대한 것들 다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세대 유택을 대물변제 이온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전했다. 그러면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니까 양도세는 과세지 않고요. 이렇게 해서 대물변제 꼭 양도에 해당하는 거 알아두시고 단 재산분할 정권 행사로 인하니 저는 양도가 아니라는 것도 꼭 비교합니다. 수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수용권자가 있고 토지 소유자가 있으면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수용권자한테 사실상 이전합니다. 대깔받는데 무슨 대깔받냐?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수용도 강제적으로 매매에 이루어져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담보증여 한번 볼까요? 부담보증여? 부담보증여 봅니다. 부담받는 증여라는 거죠. 부담보증여는 예를 들어서 시가 5억 상당에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합니다.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중자 을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요. 이 토지를 담보로 그런데 갑이 은행에서 빌려쓰는 3억 원의 차익금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너 받을래? 어우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쓴 거였어요.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아이 진짜 고마워. 이렇게 했죠?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러면 수중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중자 4대의 생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여러분요. 증여자는 이 수중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이 사례 같으면 지금 3억이죠? 이것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려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하려고 했다. 양도소득세에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 증여자가 자신이 갚아야 될 돈은 3억 원을 수중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물면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그래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수중자는 채무 인수액 2회 자산 수중자는 이 채무 인수액 2회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 인수액 2회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잖아요. 지금 2억 부분에 대해서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수중자한테 뭐가 부과되냐?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수중자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런 것들. 물론 취득세에서도 배웠었어요. 취득세에서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취득세에서 요고 취득세에서는 유상취득으로 보고 채무를 면해주는 대가를 주고 취득했다고 봐서 이건 유상취득으로 보고 유상취득으로. 그다음에 채무 인수액 2회 자산은 채무 인수액 2회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취득으로 본다.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취득세에서. 하여튼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증여자한테 양도급제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수중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증여자한테 양도급제가 봤어야 됩니다. 수중자는 취득세 입장에서는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증여자한테 양도급제가 부과된다. 그다음에 수중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수중자는 무상취득으로 본다는 거. 채무 인수액 2회 자산은.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배우자 또는 직계주민 석관에 부담부증했다. 남편이 부인한테 부담부증했다. 알았어요, 뭐 3억 원 내가 알아서 갚을게. 결국 남편도 갖겠죠. 자, 중고 등 자녀한테 아빠가 부담부증여합니다. 알았어요, 아빠. 제가 학원 다니는 틈틈이 남는 시간에 알바 떼서 3억 원 갚을게. 결국 아버지 돈 갖다 갖겠죠. 그래서 배우자 직계주민 석관에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이 수중자에게 인수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본다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인수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인수가 돼야지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물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건데 인수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은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주민 석관에도 해당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흔히 신혼부부 자녀한테 집 사줄 때 그냥 집 사주는 것보다는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집을 사줘서 이 부분은 양도소득세로 계산하고 나머지는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중요한 거다. 반드신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세금을 절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부담부증여시 양도체 계산은요. 이거는 시험에서 이미 부담부증여시 양도체 계산은 이게 최근에 30회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자세하게 물어봤기 때문에 또 물어볼 가능성은 좀 낮아요. 자, 그래서 부담부증여시 양도체 계산 관련한 것은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부담부증여시 양도가액은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무조건 양도가액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채무인수액 상당액. 왜냐하면 이 양도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증여 당시 재산가액분에 채무인수액을 곱하는데 이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이게 이제 누구 입장에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 같게 돼 있어요. 이게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사례에서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5억이고 수승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5억이고 채무인수액이 3억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약분 이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부담부증여시 양도체 계산은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되는 거고요. 취득가액은 시험의 조건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 가액이 1억이다. 자, 그러면 조건에 나와요. 그러면 취득 당시 상속증여시회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 1억. 그러면 증여 당시 재산가액 분의 5억 분의 채무인수액.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요. 자, 1억 곱하기 5분의 3이니까. 자, 1억의 5분의 3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자, 얼마예요? 2천만 원씩 5하면 1억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거 3이니까 얼마입니까? 6천만 원. 자, 그래서 6천만 원이 취득가액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자,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무조건. 자, 그다음에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 조건에 나와요. 거기다가 증여받은 재산가액분에 채무인수액을 곱해서 구합니다.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는 뭐 시험 쓸 거 없어요. 한번 나중에 기출문제 보면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연물 분할. 지분의 변경 없는 공연물의 단순물화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가부리, 예를 들면 가부리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부리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러면 50%씩 지분이었는데 분할하였다. 그럼 착용돼도 나눈 거니까 누가 대가 보고 준 거 없죠?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물화는 양도 아닙니다. 공동소유토지를 소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두 개 이상의 공유토지를 분할했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진별로 단순히 재분할해요. 그럼 자기 지분 그대로 나눈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인 점이 양도에 해당한다. 자, 가부리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50%씩이었는데 자, 감 60, 그다음에 을 40%로 분할했다고 하면 종전 지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 을은 감소했죠? 그러면 공유지분권 10%를 을이 가부한테 대가를 받고 유전하면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인 점이면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으로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요. 이렇게 정리해 둡니다. 공매, 경매도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수의 여러분들. 자, 채무자가 있고, 자, 채무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은행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있어요. 그런데 채권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자가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데, 채무자가. 이 부동산이 채무자 값 소유가 아니라 병이라는 사람 소유예요. 병 소유인데, 병 물상 보증인이죠? 만약에 변직에 대해서 돈을 안 갚았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어요. 그랬더니 물상 보증인 병이, 이게 왜 난 날벼락이냐. 난 절대 남의 손에 못 넘어가게 한다. 그래서 경매에 참여해서 재취득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재취득했을 때, 이때는 이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공매, 경매된 자산을 자기가 재취득한다고 할 때, 자기 본인, 이때 자기는,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 보증인 자기, 본인이 재취득할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한 두 번 나왔고요. 자, 그래서 양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줄줄이 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보겠습니다. 무상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고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아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행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그때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여러분 보세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채무, 불행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이거, 28회 시험 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환지처분 등 그래서, 환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지처분 시 교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감소돼서, 감소된 면적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이때는 감안지는 양도로 본다. 이건 어떤 거냐면, 이 아래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발 사업 같은 게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란 사람이, 권리 면적이, 예를 들어서 300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의리란 사람은, 100제곱미터 권리 면적인데,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나중에 사업직원의 토지를 환지 받았는데, 200제곱미터로 환지 받았습니다. 200제곱미터로. 그럼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갑은 300제곱미터에서 200제곱미터 받았으니까, 10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가 양도한 거고, 얘는 청산금을, 청산금을, 부담에 대해 수령해야 돼요. 청산금을, 부담에 됩니까, 수령해야 됩니까? 수령해야죠. 줄어든 것만큼 수령해야 되고요. 환지 권리 줄어들었죠? 감안지예요. 감안지. 그래서, 환지 권리 줄어든 감안지의 경우는 청산금을 수령하고, 수령액에 대해서는 양도에 당합니다. 그래서, 감안지에 양도에 당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이런 거 이렇게 한 번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류주류 충당되는 경우 양도 안이다. 정책적 목적으로, 도시개발 사업 벌어질 때,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만약에 세금 부과하면 사업 비용 증가하고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으로 꼭 알아둬야 되는데 여러분들,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환지 처분으로 지목 지번 변경되거나, 보류주류 충당되는 경우, 이거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는 거 꼭 알아듭니다. 물론, 환지 받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채비지를 공사병에 충당해서 매각할 때는 양도에 당하고요. 그거 알아두시고,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역시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이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여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련한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실형하기 위한 토지 분할 등을 통한 토지 교환일 것. 여기,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요. 만약에 어떤 토지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경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지적경계가 지금 삐들삐들하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그럴 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서로 교환이 이루어질 때,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단, 분할된 여기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막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봅니다. 소유권 환원. 매매 원인 무효수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으로 판이 돼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여러분 하여튼 지문에 소유권 환원. 이거 나오면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단,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에게 합의해제된 경우에 있는 또 다른 양도에 당하는. 이건 참 보도로 보세요. 이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 부동산 거래를 했는데. 갑과 을이 거래를 했는데. 잔금까지 치렀어요. 그런데 갑에서 을로의 이전은 양도에 당하고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오더니 내가 너한테 지난번에 팔았던 집 있지. 그거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살았던 집인데 그거 너한테 팔았더니 그 다음부터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보이는 거지. 팔지 말라는 게시 같다. 우리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이거 없던 걸로 하자. 그래 뭐 그러자. 그래가지고 적법하게 성립한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해제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다른 양도에 당합니다. 또 다른 양도에 당합니다. 이런 건 이런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느냐는 변론이에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 되니까 그건 변론으로 하고 또 다른 양도에 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소유권 환원이요. 이게 소유권 환원. 이게 중요해요. 매매 원인 무효수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료 판이 될 때 소유권 환원. 잘못 온 거 돌려주는 거는 직접적인 대가받고 있어야 되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명의신탁 포함한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양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험 지문에 소유권 환원 그다음에 신탁 이거 나오면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고 맡긴 것뿐이에요.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신탁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질 원인으로 소유권 전 등기하는 경우도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기타 판례와 통치기에서 양도를 보지 않는 경우 명의신탁이 해지돼서 신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돌려주는 거잖아요. 양도에 당하지 않고요. 채권 납부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가 담보사의 소멸 환원. 돈 처분권 채무자에서 채권자로 이전했다가 돈 갚으니까 다시 소유권 환원합니다. 다시 복귀하는 거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처분권 갔다가 다시 온 거니까. 배우자 직계존비 속에 재산을 양도했다. 무슨 한여부를 돕고자 하는 사회 부모자 직관의 양도냐. 증여로 추정해서 증여세부가 합니다. 다만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가 있으면 깨질 수 있죠. 단, 대관계가 입증이 되면 양도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관계 입증된다는 게 참고적으로 공매나 경매로 이전한다거나 보세요. 공매나 경매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매나 경매 등을 통해서 이전한다거나 아버지 재산이 공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경락을 받는다거나 부부간의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교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양도로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 속관에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77페이지까지 다 소개해드렸고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 섞여있을 때 반드시 골라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X 문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테마 29번 같은 것도 한번 쭉 보시면 여러분 봅니다. OX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풀 수 있습니다. 보시고 복습 겸에서. 그 다음에 테마. 자 우리 보시면 1번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양도에 해당하는 거 그랬는데 도시별법에 따른 그밖에 법률이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시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는데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이건 공짜로 받았으니까 이것은 증여에 해당되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해서 당의 재산을 변제 충당했다.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죠. 양도에 해당합니다. 매매 원인 무효수에서 매매사실이 원인 무효로 파인태에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잘못한 거 돌려주는 거고 본인 소유 재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이 자기가 재축해 물상 보증인 자기죠.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여러분이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자 빡세형 문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쭉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고요.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꼭 섞여 있을 때 골라낼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별표 세게 하시고 중요합니다.